포악한 갱단 MS-13 제거에 트럼프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근거지 중에 한 곳인 롱아일랜드를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스패닉 갱단 MS-13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MS-13 갱단의 근거지 중 한 곳인 롱아일랜드 방문이 그 신호탄입니다. MS-13은 현재 가장 포악한 범죄 집단으로 지목된 갱단으로 곳곳에서 살인과 갈취, 마약 밀매, 밀입국, 성매매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롱아일랜드에서만 17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최근 뉴욕과 동부 지역에서 이들의 범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터킹 뉴욕주하원 의원은 롱아일랜드 서포카운티 지역 경찰의 갱단 단속 지원 요청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롱아일랜드 서포카운티를 방문해 MS-13 제거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S-13 소탄 작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브라설로, 경질위기에 처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MS-13과 관련한 대책 논의를 위해 엘살바도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잔혹해지는 갱단의 뿌리를 뽑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갱단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